자 전국에 있는 미적분 선택한 미적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이제 지금은 2024년 10월입니다 이제 수능 한 달 앞둔 상황인데 이제 학력평가는 보기는 받고 뭐 중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수능 대비하느라 발등에 불 떨어져서 이제 급해요 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28번 한 문제만 좀 깔끔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이제 시험장에서 응? 선생님 이게 뭐예요?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기는 본 거거든 이게 올해 6평에서 30% 출제가 됐었던 약간 그런 느낌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리미트 시그마 나왔으니까 무한급수와 정부적분까지 이제 결합된 건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풀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 수리논술이다 이러면은 이거 막 뭐 샌드위치 정리까지 써가지고 진짜 엄밀하게 풀어야 되는데 이 극한 문제는 말이야 우리 극한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뚝딱 풀 수가 있다고요 굉장히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 y는 x분의 2파이에요 이게 2파이 x 직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y는 코사인 x이고 만나는 이 교점 찾아라 이런 건데 지금 이 코사인 x 뭐 대충 이제 그려보면 여기 2파이 컴마 1이잖아 그래서 2파이 컴마 1 여기서 지금 교점을 가진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봐봐 지금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렇게 통과를 해서 뭐 요렇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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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부터 여기를 이제 a1이라고 하자 여기를 a2라고 하자 여기를 a3라고 하자 뭐 이런 상황이야 요렇게 요렇게 지금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쭉 가다 보면은 점점점에서 어차피 우리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보이니까 극한의 세계를 지금 키우고 간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가면은 뭐 사실상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와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가는 거야 물론 x축보다는 살짝 위에 있겠지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지금 요렇게 결국 코사인 x가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에 수렴하는 곳에서 이제 a 어쩌고가 나올 것이다 그걸 우리가 지금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오케이? 이거를 지금 활용을 해야 돼 자 근데 이제 구하는 게 뭔가 봤더니 n 곱하기 코사인 제곱의 a n 플러스 k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a n이라는 게 요 안에 들어있는 건데 얘가 결국에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면서 이제 일치하는 교점이잖아 뭔 소리냐고요? 아니 a n이라는 게 여기랑 여기랑 이제 이 방정식의 공통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a의 n 분의 2파이는 코사인의 a n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이거야 그렇다면 코사인 a n 나와 있는 거는 a n 분의 2파이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럼 요거 코사인 제곱 얘는 지금 뭘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a n 플러스 k의 분의 2파이 요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4파이 제곱은 상수니까 놔두면 되고 결국에는 이 a n 플러스 k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네 그쵸? 근데 얘가 뭘로 가겠어요? 아니 무한대로 가면 이제 무한대로 가겠지 무한대로 가니까 그냥 구하시오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형태를 어떻게 만든 거야? n 곱하기로 만들었구나 아 그럼 요 a n 플러스 k가 얘가 무한대로 가긴 하는데 n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찾아야 되겠다 그거를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다 자 이 a n 플러스 k 얘가 무엇일까?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냥 a n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a n a n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네들의 값을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결국에는 이 두 번째가 어디야? 요거라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고 지금 파이식 증가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이 a n이라는 게 그냥 극한의 스위치를 켜고 보면 공차가 파이인 등차 시열 같은 겁니다 얘가 n 파이 더하기 어쩌고에 이거랑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뭐 정확하게는 2분의 3 파이에다 어쩌고 해서 요만큼씩 차이가 생기겠지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계속 파이식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가는 상황이라 이거지 그래서 그게 이쪽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뭔가 있겠지만 뭐 굳이 따지자 그러면은 뭐 여기 2분의 3 파이부터 요거니까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출발한다고 하게 되면은 어디 갔어? 헷갈리네 여기 두 번째죠? 세 번째 여기를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래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 뭐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2분의 3 파이브 이런 거 쓸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건 우리가 무한대로 가가지고 이제 근사시킬 거니까 얘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n 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식을 정리를 해보면 아 n 파이인데 요게 지금 n 플러스 k가 들어가니까 이제 n 플러스 k 파이의 제곱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요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시그마 얘는 이제 무한급수로 가야 될 것 같고 n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뭐랑 마찬가지라고요? n 플러스 k 파이랑 마찬가지야 그러면 n 플러스 k의 파이에 그 다음에 2 파이 요렇게 하면서 요거 제곱하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 근데 물론 이 식만 놓고 보면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리미트가 붙어 있으니까 그냥 근사스위치 켜고 간다 이거지 극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 요렇게 이제 지우고 나면은 지금 남는 게 뭐냐면은 결국 n 플러스 k의 제곱분의 n 이거 계산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요거는 무한급수에서 그냥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나와 있다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분자 분모를 n 제곱으로 나눠 주셔야 되겠죠? n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얘 n 제곱으로 나누니까 n이 하나로 들어가면서 1 플러스 n 분의 k의 제곱 분의 얘는 1로 바뀌면서 앞에 n 분의 1 이렇게 바뀌면서 어이쿠 이거 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n 분의 k를 x로 치환을 하고 n 분의 1을 dx로 바꿨을 때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n 분의 k를 바꿨으니까 얘가 0부터 1까지고 여기 파이는 날라갖고 2의 제곱하면서 지금 4가 지금 붙은 거예요 그러면 4에다가 얘 이제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붙으면서 1 플러스 x분의 1 요게 0, 1 이렇게 된다 그럼 1 들어가면 2분의 1에서 0 들어왔어 1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서 정답은 2다 자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아 모르겠어요 수능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 이 근사를 썼을 때 확 쉽게 풀리는 것들은 잘 안 내는 경향이 요즘은 있는데 뭐 그래도 당연히 대비는 하셔야 되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지 궁금한 사람들은 어... 2024학년 2025학년도죠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뭐 미적분 30번 해설강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수능 직전에 요거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라이즈 미적분 들어오시면은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미적 여러분들 힘내시고 수능까지 화이팅입니다